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불편한 일입니다. 우울한 미래를 여러분들 예상한다는 것은 이번에 여러분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그냥 진교훈이 당선되고 김태우가 낙선됐다 그런 차원의 사건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사건은 더불당 내에 있는 그런 선거 사기 세력들하고 그다음에 선거관리변의 실무를 주도하는 그런 선거 사기 세력들이 첫 번째는 국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떤 조작을 하더라도 전혀 그 부분에 대들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대통령 한 텀 정도는 우리가 실수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 노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제공했지만 이제는 안면 몰수하고 무지합하게 짓밟는 수준으로 그렇게 권력을 탈취하겠다. 그것을 대내외 아주 그냥 천명한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조작규모 면에서 2020년도 4.15 총선을 훨씬 더 능가하는 사전투표 투표자 개선을 한 34에서 35%의 조작을 단행한 겁니다. 그것은 그동안 가장 화끈하게 여러분 조작을 했던 2020년도 4.15 총선을 압도적으로 여러분들 능가하는 그런 부정선거를 시행했고 특히 이번에는 본인들의 아주 비밀병기인 본인들만 주물러 끌릴 수 있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여러분들 주물러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100명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고무줄처럼 앞으로 얼마나 늘릴 수 있기 때문에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은 국힘당이 국정 대통령의 국정 지도가 올라가고 국힘당이 어마어마하게 잘해간 뭡니까 국민들의 열화 같은 여러분들 성원을 받고 공천은 뭐죠 그냥 최고로 잘하더라도 국힘당은 대패할 겁니다. 국힘당의 대표 수준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선거 사기 세력들이 본인들의 집권 계획에 따라 가지고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 예상은 개헌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한 번 본인들이 여러분들 정의당하고 해법을 해보니까 골치 아픕니다. 그냥 완전히 뭡니까 국민들이 여러분들 아우성을 치던 관계없이 가장 무자비한 방식으로 조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조작의 시운전을 이번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기존에 7번 사용했던 조작값 방식을 탈피하고 이번에는 완전히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자수를 왕창 만든 다음에 그것을 마치 헬리콥터를 타고 가 가지고 3만 7천백 명을 열면 그냥 그 위에 딱 야당 후보한테 더블당 후보한테 이런 뿌려 가지고 압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찍소리를 못합니다. 대통령은 뭐죠 국정세신 운운합니다. 김기현은 당정세신 운운합니다. 꼼짝 달성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미 대한민국은 선거 사기 세력들에 접수가 된 겁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제항하지 않으면 이제 그냥 대한민국이 넘어간 겁니다.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더블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에서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여러분들 모른 세월을 가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사람처럼 나라 골로 가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힘당은 대표할 겁니다. 제 이야기만 여러분들 들지 마시고 오늘 권혁구 기자 출신입니다. kbs의 대전총국 대구총국장을 지냈던 연씨가 좀 있는 분입니다. 정도 정의 정직이 나의 추구입니다. 내가 있는 나라여야 하나 나라 있는 나여야 하나 나는 나라 있는 나를 삽니다.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필력도 있고 사물이나 사건을 보는 예리함도 있기 때문에 이 권혁구 대구 kbs 총국장을 지냈던 분이 아주 문제를 핵심으로 여러분들 공략하는 글을 썼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2024년 또 4.15 총선 결과를 여러분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이분입니다. 기대와 믿음을 거둬들여야 된다. 그가 내년 총선의 부정선거를 막을 선관위 계획을 주도할 것이란 인사권자의 주문을 추진할 의지나 자세나 역량 등이 전무해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전투표가 원천적으로 부정선거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의도된 제도임을 속속들이 그동안 취재해서 도저히 그냥 둘 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전투표를 하면 4.15 총선 대피할 것이란 90분짜리 유튜브 방송 6편을 시리즈로 송출한 적이 있다. 문재인 검찰이 공직선거법 이완으로 기소해 3년간의 법정투쟁을 해야 됐다.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율 조작을 통해 180석이라는 당선자를 선관위는 선택적으로 만들어냈다. 우리의 사전선거제도는 원천적으로 부정선거가 가능한 결정적인 구조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제도 하에서 투표율 조작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했는데 여섯 번째입니다. 사전선거제도의 치명적 결함입니다. 실제로는 100명이 투표했는데 120명이 투표했다고 하고 20표를 특정인에게 당선시킬 수 있는 구조적 결함입니다. 이번에 이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지난 총선 민주당과 국힘의 사전선거 득표율이 63대 36의 법칙이 그것이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득표율이 민주당 65.48% 대 국힘당의 30.54%가 투표율 조작에 키막힌 결과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당일 투표와는 달리 사전투표장의 선거인 명부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전투표에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에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선거인 명부는 모두 다 선관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100장을 만들 수도 있고 200장을 만들 수도 있고 사전투표지를 300장을 만들 수 있죠. 사전투표자를. 선관위는 있다고 강변하지만 당일 투표장이 오프라인 장부가 아닌 중앙선거 관련 서버의 단계에 있어서 조작에 얼마든지 클릭만 하면 됩니다. 이런 미친 제도를 그냥 대한민국 실행에 옮겨가지고 그냥 나라가 완전히 좌익들의 수준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지난 총선 재검표 과정에 사전투표 통합선거인 명부를 지워 없이 제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투표했는지 그 기록을 지은 것은 부정선거 자백입니다. 선관위 서버 ip 주소만 아니면 북한의 원산특각이나 중국 심량의 텐센터에서 개표방송의 실시간 개입의 결과를 주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보안체계를 점검하자는 국정원 요구를 거부해 놓은지 선관위입니다. 나는 사무총장이 이미 김용빈입니다. 내부의 벌건 세력의 보삼이 된 결과라고 합니다. 그냥 둘러싸여가지고 그냥 얼굴 마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전선거 관리 운영과 시스템을 이대로 두고는 내년 총선 4.15 총선보다 더하면 됐지 필표는 자명합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강서 사전투표 결과를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선거 1,707표 1.31%의 초접전이었습니다. 사전투표는 65.48 대 30.54였습니다. 같은 동네가 며칠 사이에 왜 이렇게 생판 다릅니까? 3,800여 표를 조작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되묻습니다. 바보 같은 반문입니다. 누가 밝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권혁부님의 의견을 대구 kbs 총국장을 지내신 권혁부님의 의견을 소개한 것은 저 의견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런 신뢰도를 더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요약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10월 11일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는 약 3만 7천 표 이상의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 변조해서 가짜 사전 투표에 가짜 사전 투표자를 만들고 그 전부를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에 관내 사전 투표에 거소 선상 투표에 투입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해왔던 약간의 투표자 수 조작과 주로 사용해왔던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 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이른바 조작값 방식을 탈피해서 이번에는 새로운 사전 투표 조작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그동안 숱하게 지적되어 왔던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선거구마다 필요한 만큼 이상의 사전 투표 투표자 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그동안 사용했던 7번의 사전 투표 조작 방법에 비해가지고 간단하고 아주 파워풀하고 더욱더 여러분들 유용한 것은 선거 사기 세력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를 확실하게 당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4년도 4.15 총선에서 아마도 선거 사기 세력들은 국힘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그다음에 헌법 개정이 가능한 수준까지 부정선거를 단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는 전혀 민심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 국정지지도나 국힘당의 총선 전략이나 국힘당의 공천에 전혀 무관하게 결정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더블당에서 선거 사기를 계획하고 그들의 여러분들 명령이나 지시를 맞추어 가지고 선관위 내에 압약하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에 사용했던 그런 방법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넉넉하게 만들어서 선거구마다 더블당 후보에게 뿌려주는 더해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아마 공직에 있으면서 성진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아마 본인의 앞날과 관련해서 아 윤석열 정부가 이미 저물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앞으로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권력이 넘어가겠구나 그리고 조금 더 부정성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더블음주당이 주도하는 좌파 장기직권 이해찬이 그동안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30년 좌파 장기직권 50년 좌파 장기직권이 공고하게 한반도의 남쪽에서 뿌리를 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성진의 목을 매는 검찰이나 그다음에 사법부의 판사들은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 사전투표 조작 문제를 굉장히 유심히 보면서 자신의 앞날과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문제를 다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방송에서 지적한 것처럼 윤 대통령의 보신의 안위와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좀 안전하게 지내는 것을 그냥 트레이더 그냥 거래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도자가 지도자답다는 것은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들이 부정선거의 수령에 빠져 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 정도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종류의 결기와 결단과 기계는 서울의 중산층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정해진 길을 걸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 사이에 뭐 이변이 생겨 가지고 선거 부정 문제가 덜 주지는 그런 아주 작은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그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봅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수가 있겠지만 국민들은 이제 배가 불러 가지고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이 나라가 선거 부정에 그냥 갇히는 것을 통절하게 생각할 뿐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놈이 되나 저놈이 되나 내 안께 여러분들 밥 들어오는 일도 아니고 관심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할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가 되면 권력을 장악한 이너스컬에 속하는 사람들은 호의호식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수탈과 약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 전편을 보시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 건사한 구호를 갖고 출발하더라도 특정 정치 세력이 장기 집권화가 되게 되면 결국은 한 사회의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계급이 탄생하게 되면 자원배분이 심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해 가치가 추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만연하고 국가가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포퓰리즘이 극성화되고 선거 부정 세력들이 공고히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가지고 특정 세력에 편의하는 정책을 계속 쓸 겁니다. 그러면 계속 자원을 여타의 사람들에게 수탈할 수 있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체제가 고착화가 되게 되면 우리가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를 보다시아피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거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가라앉고 국민들은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의 이 같은 전망을 보고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비극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펼치는 사람은 일단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사심이 없는 사람이고 권력에 다가가기 위해서 자신의 글과 말을 편집하거나 왜곡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품성 자체가 애시당 젊은 날부터 의로움과 오름과 반듯함이라는 부분에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들 비중을 떠왔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권력을 탈취하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망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심성상 북한을 보게 되면 우리가 70년 동안 자유인으로 만끽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전편의 역사는 노예의 역사였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운 좋게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자유인의 신분을 얻게 됐지만 그것은 한반도 역사 5천 년을 보게 되면 아주 짧은 그런 시간에 불과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노예의 여러분들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믿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길 바라고 특히 신앙이 기뻐신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은 너무너무 악합니다. 이번과 같이 이렇게 강수구청장 선거에 내놓고 이런 조작할 정도가 되게 되면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주위의 여러분들 그 자기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고초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잔인할 겁니다. 그렇게 실례하면 한반도에 남북한이 다 비슷한 체제로 그냥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서 미국이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은 여론으로 돌아가는 국가입니다. 문정권 같은 그런 정권이 두 번 세 번 정도 가게 되면 한국이란 나라는 미국이 다룰 수 있는 많은 수백 개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러면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고 신경질을 내드리도록 밖에 그렇게 이러면 될 갈국에 되면 결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화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신중국가 정도가 아니고 거의 중국의 발바닥 수준으로 나라를 밀어넣을 겁니다. 바로 그 길이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점을 너무나 우려합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이나 저의 소원이나 저의 기도 제목과 달리 백성들은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그냥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냉철하게 이렇게 이야기 드린 바는 윤석열 대통령에 전혀 기대할 바가 없다는 것이고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선거 사기 시력들의 뜻에 완전히 장악됐기 때문에 당정세신을 외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란 부분을 계산할 것이고 그래서 그냥 타협점에서 그냥 묶고 가기를 바랄 겁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서 자신의 앞날과 자식들의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해서 대들지 않으면 한국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닙니다. 긴 미래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불꽃처럼 타올랐던 7,80년이라는 것은 그냥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고 큰 여러분들 5천년 역사에서 보게 되면 한강에 돌을 던지는 것 같기 때문에 다시 노예 신분으로 가는 겁니다. 10월 18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면서도 그게 무관각한 사람들은 그냥 노예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신이 노예로 사는 것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식들이 그냥 특정 정치 세력의 노예로 사는 것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당분간 선거 문제가 이렇게 정리정돈될 때까지 공병호TV는 좀 많은 부분을 선거 문제에 여러분들 할애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보존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각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입니다.